안녕하십니까 라디카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광센에 돌아왔고 지난번에 야시장이나 관광 차원에서 들러볼 만한 곳을 둘러봤고 오늘은 오랜만에 광센 관문화 한번 즐겨보려고 원래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이 달려있는데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도 새로 생긴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많네요 오늘 뭐 프로모션 같은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나? 오케이 오케이 바뀌면서 안 된다고 그러네요 여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콘서트가 있어서 티켓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되는 게 없네 다른 데를 좀 옮겨오고요 여기는 에르메스 방센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도 약간 충러 개념인데 여기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문했던 것들은 다 이제 더보기란에 구글 맵 정보는 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방문해 보실 분들은 선택하셔가지고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먼저 와봤고요 더시 여기는 지난번에는 그래도 촬영이 됐었어 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해주시네요 오랜만에 와서 메뉴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다양한 음식 메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 메뉴들도 이렇게 적혀있고 다만 이제 바 개념의 그런 곳이다 보니까 금액대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기준은 뭐 볶음밥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150, 250, 350, 150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술 메뉴가 또 중요하시겠죠 리젠씨가 있었던데 리젠씨가 390바트 몇몇에 주문한 것 같아요 지금 리젠씨가 제 컵을 주문한 것 같아요 제 컵을 주문한 것 같아요 아니, 일본에 뭐 아니 컵 컵 토다 파워라이터 미스 아, 미스 컵 아, 미스 미스 아, 미스 미스 아, 미스 아오 아오 땅타이 나이패탑 펜라이패 왜 웃어 그리고 프라이드 토테이토 포테이토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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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판이 엄청 크네요 손님들 계셔가지고 제대로는 못찍는데 이런식으로 분위기 보시면 될거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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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다운 네네 프라이드 파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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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컵 맛있어 야카 안 시킨게 나왔는데 생선은 안 시켰어 픽업 한잔 하시죠 방생 좋은게 파타야보다 훨씬 한적하고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 훨씬 여유도 생기고 아무래도 파타야의 밤은 좀 북적거리고 너무 핫하고 화끈하잖아요 좀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생에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식사하거나 맥주 한잔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아직 좀 더울때고 숲할때여가지고 10월 11월 이때쯤 오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나저나 유스키를 큰병을 시켜가지고 언제 다 먹을지 술질인데 낙득사 차이마이크 둘 다 먹을지 우리 부라마 차이마이크 띠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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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Wish 잃잃잃잃잃 그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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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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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카오컵 원카오컵 원카오 원카오 보라파가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지난번에 왔을때도 그렇고 일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고 여기 클럽이나 이런데 놀러오는 친구들도 거의 다 대학생들이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로 놀러오는 친구들도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구요 그래서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저보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조금 높기는 하시지만 어느정도 수다 떨고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가지고 태용기란 나라가 또 그렇잖아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하하하하 legs 하하하 진짜 그럼 아멘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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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핑 cosas 크리핑 크리핑 목 목 하 목 아멘 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게 진짜 귀엽네요 많이 나아요 많이 나아요 네 네 혼혈 많이 나아 혼혈 많이 나아 좀장이 많이 나아 집에šmt 어 그래 신사 MAL 저는 제가 остав일만 사랑 Sciences aquela 이게 개인적 이거 왜 dirig词? justamente 이 hardest ทд 할인데 다가 이게 맥맥 졸여 멍aver 멍뾰 뺄 지환 베덕 어, 베로, 베로, 베로 어, 유, 자, 파이토 파이토 오, 파이토 오! 진짜 되게 굳이 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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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루 루 루 루 루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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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 이 파이도에 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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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마 차 오오오오오오옆 세공이 이게 가능해서 한국은 안되잖아요 예 크 다 해가지고 1460바트 나왔습니다 이젠씨가 900바트 그리고 뭐 얼음이랑 뭐 음식이랑 뭐 이런거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500바트 다 나온거 같아요 산율이 올라가지고 57,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와 비싸지긴 했네 고통 탑 짠 짠 짠 짠 짠 짠 아니 고통 탑 아 조금 취해가지고 어 술을 여기 한달동안 힙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힙을 해놓을게요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은 거의 마무리 될 때쯤일텐데 제가 어 대시물을 통해가지고 한번 더 남겨놓긴 할거거든요 조금 일찍 남겨놓긴 할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방세네 더씨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제 이름 되고서 제 이름 테리 테리로 남겨놓을 테니까 방문하셔서 드실 수 있는 분들 선점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어디서 오신분들 계시면 오셔가지고 마시유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취해가지고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영상을 위해서 잠깐 분위기 정도만 보고 돌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독에 오기는 했는데 지금 사람도 많고 1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촬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카이 비디오 타이메카? 카이 비디오 타이메카? 아 다이씨 오케이 컨디오카 자리가 없네요 조금 늦게 오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얼음 한 잔이면 충분한데 이거 큰 수밖에 수밖에 없네 여기가 방편에서 그래도 학생들이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멈추게 하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수고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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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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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기 다 먹는다고 저도 다 먹으래요. 제가 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달려주세요. 같이 취하자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취하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끝날 때 다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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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행에 함께 또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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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